난 지금까지 내가 망설이는 바람에 내가 다 망쳐서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.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. 근데 아니었어. 엄마는 죽을 거 알면서도 퇴마를 시작한 거였어. 날 버린 거야? 근데 왜 남아있어? 그래놓고 내가 걱정되기는 했어? 그래서 이 꼴로 남아있는 거야? 그럼 처음부터 그 애 모른 척했어야지. 날 선택했어야지. 걔가 어떻게 되든,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내 옆에 남아줬어야지. 엄마잖아. 내… 내 옆멀아 안아! 내 옆멀아 안아! 아멘